한국의 필리핀의 국방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이 나라의 외교 정책에서 뚜렷한 밝은 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rpcona radio yapp 전투함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이전하는 것은 두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친구 국가들이 자기 방어와 주권을 보호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긍정적인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립합니다. 이는 한국과 지역 국가들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명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지금은 봉봉 마르코스로 교체됐지만 2016년부터 6년간 필리핀을 통치했던 건 로드리고 두테르 테러드리고 로어디우테르트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여럿 존재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평가는 독재자입니다. 추임 당시 악과 싸우는 독재자가 되겠다며 추임 6개월 내 부패를 뿌리 뽑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며 자신만 안하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통치력이 너무 과감했던지 필리핀 내에서는 그를 사퇴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고 미 국가정보원은 비밀보고서에 독재자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두테르 테는 그 상대가 누구든 절대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23. 필리핀의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이면서 세계 2위권으로 평가되는 되는 국기로 평가되는 군사력을 가진 중국에게도 말이죠. 남중국해 분쟁으로 한참 시끄럽던 2017년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는 두테르 테와 시진핑 사이에서 전쟁이라는 단어가 오고 갈 정도로 격해졌었죠. 그런데 이 회담 직후부터 두테르 테는 목숨 걸고 남중국해를 결사수호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수호자로 선택한 것이 한국에서 퇴역한 군함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참 지나서 밝혀진 이야기지만 지난 2014년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정부에 대고 강력하게 항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와 외교부를 연쇄 방문해서는 필리핀의 군함을 공유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정대로 공유된다면 한중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보통 제3국으로 무기를 수출하거나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하니 그 어떤 국가도 대놓고 간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이 문제로 삼은 군함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말까지 무상 기증하기로 한 1, 220톤급 포항급 초계함 한 척입니다. 한국은 이와 함께 다목적 상륙정 한 척과 고무보트 16척도 무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었죠. 포항급 초계함은 1980년대 건조를 시작해 총 24척이 만들어진 승조원 95명이 탈 수 있는 대형함정입니다. 그 중 포항급 초계함이라 부르는 내 척은 이미 퇴역했거나 퇴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017년 집중 논의를 거쳐 2019년 8월 필리핀에 인도됐습니다. 참고로 2010년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역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한국은 필리핀에서 단돈 100달러라는 사실상 무상으로 공유해줬는데 필리핀으로 건너간 충조함 2016년 퇴역은 현지에서 콜라도 야비 알피 씨오에나 레이디오 예비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현재 필리핀 해역에서 경계 임무 활동을 하며 영예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충주함, 즉 콜라도 야비 경계를 시작한 이후 두테르테는 굉장한 자신감이 생긴 반면 시진핑의 입장에서 상당히 거슬리는 무기가 하나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충주함 이전까지 필리핀에는 미사일을 쓸 수 있는 군함이 단 한 척도 없었는데 이제 함대한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전투함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간 중국 어선들이 남중국해나 필리핀 영해에 와서 마음 놓고 활개를 쳐도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목숨을 내놓고 활개를 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필리핀과 중국의 갈등 이면에는 남중국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53년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인민들에 배포할 목적으로 새로운 지도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에는 중국 대륙에서 1.930km 떨어진 남중국해 주변으로 직선 9개를 그려넣은 후 이를 남해 구단선이라 기록했죠. 그런데 이 선을 전부 연결하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의 앞바다까지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중국 영해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해양 영토 분개선을 가지고 수십 년 후 이를 인정하라니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더구나 남중국해 일대는 수많은 어획량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보고로 알려지면서 더욱 노골화됐는데 이에 빡친 필리핀이 2013년 상설 중재재판소 PCA에 중국을 제소해버렸죠. 약 3년간의 조사 끝에 PCA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조업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남해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중국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중국은 이제까지 주장해오던 영유권의 법적,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상실됐고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죠. 하지만 이대로 멈춰서면 중국이 아닙니다. 2016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군력을 과시하면서 남중국해에 접한 동남아 국가들을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맞설 요량으로 전투함, 전투기, 잠수함 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입니다. 두테르테 역시 한국으로부터 fa-50과 호세리잘급 호위함 등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해갖고 충주함 초계함을 포함 재비급 고속정, 참수리급 고속정, 물계급 군수지원정 등을 거의 무상으로 공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비싼 돈 주고 팔아도 되는 이 함정들을 무상으로 공여해 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워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콜라도 야분 실존 인물로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 제10대대 전투단위 경기도 연천군 율동에서 중공군의 공격을 저지한 율동전투 때 부하를 구출하려고 역습을 감행했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육군대위의 이름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의 희생을 기리고자 2018년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죠. 사실 대한민국은 지금 육퇴, 공에서 못 만드는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무상으로 함정을 공여한 국가는 필리핀뿐 아닙니다. 2014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중남미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동해급 초계함인 안양함을 무상으로 공여해 나리뉴암으로 재취역했죠. 이렇게 한국이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국가에 퇴역하기는 했으나 값비싼 함정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이유는 감사함 때문입니다. 북한의 기슴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3년여간 130만 명이 넘는 인명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영토는 폐허가 됐지만 불굴의 의지화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뤄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됐죠. 광복 후 1990년대 후반까지 원조를 받던 한국은 2009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24번째로 가입하면서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에는 한국을 구하겠다며 전 세계 곳곳에서 달려온 유엔 산하 21개 참전국과 낯선 한국당에서 목숨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간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평생 참전국과 참전용사분들께 계속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한국은 정부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당 코이카이 필리핀,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 참전국에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필리핀의 경우 전암무상공여 외에도 코이카은 1991년부터 약 2영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고 4년에 걸쳐 약 14여 명을 파병한 터키에는 자금지원뿐 아니라 올 2월에 발생한 강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약 60억 원과 약 60여 명 규모의 긴급고호대를 파견했죠. 또한 지상군 한계대대와 군함 한 척을 파견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콜롬비아에는 코이카 창설 이후 약 5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 직후 황제근위대로 편성된 육군 한계대대 규모의 병력 일 300여 명을 보낸 에티오피아에는 매년 지원액을 늘려가며 중진국 진입을 돕고 있으며 대략 1 0억 원의 ODA를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AP통신, 폭스, CBS 등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다급히 찾는 기사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타전된 기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나 전쟁 후유증과 고령으로 병원을 앓고 있는 참전용사들에게 한국의 의술로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한 작은 기업이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기사는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일에 이르기까지 병과의 관계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제한군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는데 더 놀라운 점은 이 기업이 참전용사들의 치료비 및 수술비용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과 함께 한국을 찾게 될 그 보호자의 항공기와 숙박비까지 좋게 1인당 몇백만 원이 소요될 테지만 이 기업에서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병원 등으로 한국을 방문해 직접 치료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께는 거주지역 의료진과 협업해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과 동일한 의료 지원을 현지에서 제공하기로 했죠. 물론 참전용사라고 해서 모두 한국어에 능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역사를 준비시키는 꼼꼼함도 놓치지 않았는데요. 물론 해외 네티즌 역시 이러한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감동적이야라거나 한국은 꾸준히 은혜를 보답한 해와 같은 일반적인 반응에 더해 한국 의료기술의 대단함을 높이 사는 반응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또한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일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돕는 게 놀랍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한국은 정부 민간단체뿐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까지 나서서 벌써 70년도 전에 한국을 도왔던 이들에게 보은을 펼치고 있는데 아마 이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전용사분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목숨을 내걸고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후회할까요? 아직도 한국을 그리워하며 깊은 애정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죠. 일례로 네덜란드 출생 참전용사 월렘 코넬리스트 바우즈르 씨는 정전협정 체결 하루 전 철의 삼각지대 전투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0월 사망 직전 내가 피 흘려 지켜낸 한국 땅에서 영원히 안식하고 싶다는 유언을 남겨 정부가 유해를 봉헌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됐습니다. 92세 노령의 트리키에 출신 무이팅 카라만 씨는 항상 오늘 죽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전쟁 당시 그는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처참함을 한국에서 봤지만 기적같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수년 전 한국 정부가 초청해 한국을 다녀온 그는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아 뿌듯했다. 이렇게 큰 발전을 이뤄낸 한국인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웠다며 뿌듯해했죠. 그리고 죽기 전 다시 한번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이라는 그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항공, 숙박 및 수술치료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기업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인프레시아 ENF-RESH라는 중소기업입니다. 아주 작은 국내 욕실 화장품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해외 언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위해 무료로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서 에티오피아 현지 언론은 희망을 가져왔다며 엄청난 관심을 보였었죠. 이렇듯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는 인프레시는 작은 기업이 조금 무모한 것 아니냐 는 질문에 그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당연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업으로 참전용사 지원에 앞장선 인프레시는 그간 국내 참전용사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선불카드를 만들어 6.25 참전유공자외에 전달한 바 있고 이 카드는 얼마 전 부산에서 생계를 위해 참기름과 참치를 훔쳐 화제가 된 참전용사분께도 전달됐습니다. 또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의 활동을 알려오고 있기도 하죠.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분들의 안과 검진 및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전 세계 16개국 참전국 관저에는 황금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아예 참전용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료로 한국의 선진의료기술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90세 고령의 나이가 된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걸고 기꺼이 싸워준 영웅들을 위해 저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 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에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다 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의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에 불법 자제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 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매체 네발 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 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아라이엔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리 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이 3년 만에 전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헤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 해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 리자람의 성공으로 HD 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두 척 중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HD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 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에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 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 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급 2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궁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싸움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체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자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찍어낼수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재발등을 찍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7나노 자체가 이미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유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7나노 양산 성공, 진짜일까?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 화웨이는 보란듯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7나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온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급기야 상무장관은 하원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 화웨이가 7나노 반도체를 양산했다는데 증거는 없다고 단칼에 중국의 7나노 양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 반도체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일까요? 사실 7나노 탑재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한 공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중국에서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1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했고 미국은 아예 미국 소프트웨어 SW와 설비 등을 이용해 개발 및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SW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지렘 리서치 KLA 등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지구촌 그 어떤 기업도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조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상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메이트 60%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분석기관 테크인사이츠가 이 폰을 분해한 결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AP인 기린 9000S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7나노는 회로간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적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 7나노 내외 간격을 둔 패턴 기반으로 칩을 일컫습니다. 재미있는 건 7나노는 극자외선 EUV 도입의 기준점이란 점입니다. EUV는 기존 심자외선 DUV 대비 파장이 약 14배 짧아 세밀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최신 노광 기술입니다. 얇은 붓으로 그리거나 배틀을 짧게 잡았을 때 정교한 색칠 또는 타격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삼성전자는 7나노 공정에서 업계 최초로 EUV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초기에는 DUV로 7나노 칩을 구현하는 방향을 택했었죠. 7나노에서 각각 EUV, DUV를 활용하면 회로 작업 속도와 횟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EUV로 하면 12회만으로도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겠죠. DUV로 하면 한 번의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없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 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DUV를 채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반도체 공장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입니다. 생산을 거듭할수록 EUV와 DUV 격차는 줄고 오히려 EUV가 투입된 라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파운들이 경쟁력의 척도로 꼽히는 수율, 즉 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협의해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EUV 설비가 없는 중국이 EUV를 이용한 AP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떡하니 7나노 AP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탑재된 7나노 길인 9000S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을 맡은 DUV 기반 반도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TSMC가 시도한 대로 DUV를 내세워 멀티 패터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멍숭 SMIC 최고 경영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양멍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TSMC의 기드를 닦았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14나노 공정을 완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DUV를 적용한 것이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7나노 탑재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유는 너희가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든다는 자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메이트 60%에 탑재하게 되면 화웨이는 수익은커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60을 공개할 때 초점은 단순히 7나노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 깜짝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화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에 대해선 입을 꼭 다물었고 행사를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웨이보 누리꾼은 왜 그들은 그거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켜봤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고 실제로 판매될수록 적전하는 메이트 60%를 중국인들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화웨이에 탑재한 기술 즉 전자설계 자동화, EDA에 꽂혀 있습니다. EDA는 반도체 제조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SW인데요. 이 기술은 미국 회사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IP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탑재된 기술에도 두 회사에 EDA가 쓰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임직원이 대거 중국에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중국산 EDA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를 중국 SMIC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반도체 분해 전문회사 테크인사이츠의 구체적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10나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중국이 7나노를 제대로 된 양산을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 해도 그 성능과 집적도는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EUV 장비 기반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을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7나노 이야기라니. 미국의 대중국 EUV 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침체에 늪혀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밀고 가는데 또 하나의 악재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고 등입니다. 중국 경제 당국자는 최근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소비 판매 전년 동기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5%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3.7%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3%에서 5.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령대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넘으면서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부채,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입니다. 블룸버그는 1년 반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즉 25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카이 첸 BNP 파리바이사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거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최대 미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약화의 신호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는 성장 둔화로 인해 자본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우방이라 여기던 러시아로부터도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무더기 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두 달 가까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 한 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올 초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국유은행을 동원해 환율 방어 급급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위안화 중 45억 달러어치를 작년 한 해 동안 처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물량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어온 중국 내 국수주의자들은 지금 러시아까지 위안화를 투매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OLED가 LCD를 제치고 디스플레이 생태계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OLED 세계 1위인 한국의 엄청난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절반이 OLED 패널을 탑재할 것으로 보이면서 OLED 대세화에 불을 당기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스마트폰의 OLED 패널 채택률이 50%를 넘어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니터용 OLED 시장 규모도 최근 2년 사이 10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모니터용 OLED 패널 출하량은 작년 16만 대에서 올해 80만 대까지 500하량 성장하고 내년에는 174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니터용 OLED 시장이 급성장한 건 게이밍 모니터의 약진 덕분으로 고성능 게이밍 모니터 수요가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최근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량용 OLED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옴디아에 따르면 차량용 OLED 시장 규모는 올해 4억 8천 2백만 달러에서 2027년 21억 7천 8백만 달러로 시장 규모가 4.5배 이상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가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으로 진화하면서 프리미엄 완성차 내 OLED 탑재의 비중이 높아진 건데 이런 이유로 최근 국내 차량용 OLED 라인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견학이 끊이지 않는 등 웃음꽃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최근 BOE가 삼성에 까불다가 대규모 철퇴를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BOE는 LCD에서 저가수주로 점유율을 올리더니 이번에는 OLED 분야에서 삼성 기술을 베꼈다가 모든 통 혼나고 혼비백산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들려오고 있는 BOE의 소식을 들어보면 마지막 남은 희망회로를 과하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대만 거밍치 연구원은 BOE가 하반기 출시될 아이폰 15 OLED 물량을 70% 점유할 것이라며 내년엔 아이폰 16 OLED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조건부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조건부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BOE의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지방정부 지원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수개월간 아이폰 15 OLED를 순조롭게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BOE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BOE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면 하지 말아야 할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ITC의 리퍼브용 OLED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하면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바짝 긴장했는데요. 특허 침해 조사의 표적이 BOE이기 때문인데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미 ITC에 다이아몬트 픽셀을 침해한 부품 패널을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며 미 부품 도매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했습니다. 삼성이 미 ITC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이폰 12 모델의 특허 침해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12 모델은 BOE가 리퍼브용으로 처음 승인받았던 모델로 현재로서 삼성의 다이아몬드 픽셀 특허들 침해해 대량으로 OLED를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건 BOE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삼성이 타깃을 BOE라고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보아 역락 없이 BOE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BOE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중국 법원의 특허 침해 소송을 내는 등 맞소송을 제기했는데요. CCTV에 따르면 지난 5월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중국법인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중국 충칭 제1중국인민법원에 여러 권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OE는 삼성이 자사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특허가 침해됐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삼성이 미 ITC의 BOE를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BOE가 자국인 중국에서 삼성의 소송 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인데 실제로 최근 수년간 중국에선 서방 기업들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등 기술 탈취를 위해서라면 법원까지 동원할 정도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술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내놓은 최신 무기는 한 통속인 법원이라는 기사를 냈을 정도로 미국 기업들도 중국의 특허 심해 기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자국에서 중국 기업에게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정작 BOE는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시리즈 패널 생산이 시작됐지만 삼성과 달리 중국 BOE는 초도 물량 공급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BOE는 애플로부터 아이폰 15용 OLED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BOE는 홀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부족해 생산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디스플레이의 구멍을 뚫는 형태의 펀치홀은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로 현재로선 BOE가 이를 양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BOE가 펀치홀 기술 구현에 애를 먹으면서 올 가을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 OLED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량을 싹쓸이 했는데요. 아이폰 특유의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화면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HIAA 기술을 통해 화면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BOE는 빚셈 현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는 BOE에 할당됐던 물량이 전량 삼성 디스플레이로 이전됐다며 BOE는 연말쯤에나 생산 합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에 까불던 BOE는 애플로부터 대규모 철퇴를 막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으로 이제는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OLED 패널 물량까지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스마트폰용 OLED 특허 침해를 이유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철퇴를 내렸기 때문인데요.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특허를 침해해놓고 적반하장식으로 중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하자 작년에 이어 이번에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가 추가 소송에 나선 겁니다. 작년에 BOE는 미국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침해한 혐의가 드러났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막고소하는 황당한 일을 저질렀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를 가만히 두고만 보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난 6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미 텍사스주 동부지방법원의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아이폰 12에 사용된 OLED 디스플레이 특허 5종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BOE가 아이폰 12에 사용된 디스플레이와 같은 패널을 미국 시장에서 판매해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특허 침해 제품을 박람회나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홍보 목적으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작년에는 BOE를 간접 겨냥해 미 ITC에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했지만 이번에는 드디어 BOE를 직접 겨냥한 미국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칼을 빼든 겁니다. 이렇듯 삼성과 BOE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BOE의 자충수가 결국 역풍이 돼 스스로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특허 소송과 관련해 맞불 작전에 나섰던 BOE가 괘씸해진 삼성전자가 공급망에서 아예 BOE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BOE는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라는 대형 고객사로부터 외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TV 스마트폰 태블릿의 BOE 패널을 대량 구매하는 빅바이어로 앞서 BOE는 삼성전자가 자사의 LCD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고 보고 약점으로 삼았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전략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BOE OLED 적용 검토를 중단하는 등 원래는 BOE 공급이 확정적이었으나 특허 갈등 때문에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그치지 않고 TV에 사용하던 BOE LCD 패널 구매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한순간에 BOE는 핵심 고객사를 잃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 삼성디스플레이가 바라던 그림으로 BOE가 중국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도 BOE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이폰 사업에 미칠 영향 때문에 BOE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작년에 미ITC의 특허 침해 조사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특허와 같다는 점에서 그동안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못한 삼성전자도 더 이상 BOE의 만행을 참을 순 없다고 결국 엄청난 분노를 폭발했습니다. 참다 못한 삼성이 자사 공급망에서 BOE를 완전히 제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BOE 버리고 LG 디스플레이와 손잡을 계획을 세운 건데요. 실제로 삼성은 BOE 물량 공백을 대부분 LG 디스플레이로 매울 계획으로 벌써 TV용 LCD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LCD 업체가 많은 만큼 삼성이 BOE와의 거래를 끊어도 공급망 문제는 없지만 BOE의 경우 삼성 비중이 20%에 달하는 만큼 똥추를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 삼성과 LG는 역대급 투자를 단행해 기존 6세대보다 한 단계 높은 8세대 공정을 구축하는 등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위한 동맹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에 BOE는 아직 8세대급 OLED 투자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이대로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에 기술 도둑인 BOE가 제대로 한 방을 맞았으면 합니다.